아미르티비와 FKTA 콜라보레이션 부회장 박종건의 에드워드파크 안녕하십니까 아미르티비 구독자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나섬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나섬 테니스팀이라고 하고요 패스 잉크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에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략이 어떻게 되세요? 여기는 좀비 테니스여서요 좀비 테니스 먼저지 아예 동룡은 보니 노래 툭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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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면 안된다 저는 4만이 있어요 4만이 10초 툭빼기 으악 안돼 툭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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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이쿠 뛰었다 뛰었어 아하하 아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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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어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